뭐지? 그런 대화입니다 사실 왜 이런 걸까요? 오케이 네 네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크리스마스 네 네 네 소리가 너무 컸는데? 상빈 거 바지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줄 몰랐네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P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N.I.P입니다 안녕하세요, N.I.P입니다 J 형 그 뭐냐, 박제 쇼 이후로 박제 됐죠? 박제 쇼 이후로 이제 돌아온 N.I.P의 보더카니발 드렁크데이 피저 리액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친환이고 저희가 진짜 편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은 오늘 캐주얼한 비주얼일 수 있지만 당연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캐주얼하잖아요 쇠골인데 캐주얼하네요 Let's go! Let's go! Let's go! 죄송합니다 이너가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노화로 영화에 나올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한 드림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실은 방금 지금 제목이 아마 보더카니발 이스커밍일 텐데 이틀에 저희가 또 컴백을 하죠 이제 그래서 오늘, 어제랑 이제 21일 날 했던 티저 원, 투를 볼 거예요 21일 맞아요 맞아요 22일인가 21일일 텐데 이걸로 볼까요? Let's see 좋아 좋아 20이다 보고 얘기하죠 1부터 볼까요? 손님분들 당연히 보셨을 알겠죠? 할게요 정보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같이 Let's go! 소리 네 첫 번째 것이라고 사실 현찰 진짜 안 보여요 이게 It's king 오 사는 오 빨간색 물이 오 화났어 살짝 화났어 저거 제이홍스 많은데 제이홍스 제이홍스 야 무슨 공포영 아니야? 일단 딱 진짜 티저 원 같았어 그렇지 좀 딱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카리블에 딱 들어가는 그런 걸 선우가 저에게 대준 거 같아 선우 인트로를 딱 첫 번째 그거인 만큼 이제 약간 스타트가 중요한 만큼 진짜 이제 입성한다 가니발 그럼 간다 아니면 저희 프리뷰도 한 번만 볼래요? 아 노래 파라메 좋아 좋아 이미 본 흔적이 약간 좀 무서워 지금 맨 처음에 와서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맞아 이것도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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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뭔가 어색하다 맞아 세상에 각혁표로 가득해 이게 몸질 딱 몸질인데? 제가 이제 좀 옷을 한번 할 거 같아 이제 뭐지? 오케이 아웃트로가? 네 네 눈뜬을 떠보니 화제의 중심 다들 멋있네 딱 제각이 아웃트로 진짜 너무 멋있네 오 오 이렇게 한 명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좋아야 되고 세뇌웅이가 진짜 좋아 세뇌웅이가 되게 많이 바꾸고 있어요 새로운 세계라고 할 때는 한 명을 들어갑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멋있어 마지막으로 점점 공개가 됐어요 이제 T.O.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이제 진짜 컴백이다 T.O.가 진짜 누가 좀 많이 공개됐어? 맨 위에 둘 다 있어요? 지금 하이브 레이브에서 가장 핫한 영웅라인 가장 체크죠? 파티장이네 여기까지 방금 눌렀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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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토마토의 날 그 영화가 있잖아요 이거랑 있어요 이거랑 있어요 이거랑 있어요 관자들이나 저 만나가야 돼 네 잘 봤네요 어떤가요? 애니분들은 저번에 근데 안무 때문에 진짜 안무 때문에 진짜 P.T.저트 반응이 좋았던 거 같아요 드디어 벌려 됐습니다 26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분테이크 티저트 한번 볼래요 갑자기? 맞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이제 벤님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저희가 이제 일요일에 컴백쇼를 하잖아요 맞아요 컴백쇼 진짜 오후 8시 대박일 겁니다 네 그만만 뭐라고요? 그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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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그만만 할게요 그만만 할게요 그만만 할게요 그만만 할게요 진짜 없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만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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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좀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좀 어색합니다 이건 안 나와요 다행이다 안녕 안녕 이 때 귀여운건 안 들렸어 이렇게 끝났구나 이게 원이니까 이게 원 이게 원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거 와 데뷔, 데뷔, 데뷔 조직 NF 대부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티저 아니야? 티레이더, 티레이더, 티레이더 다른 거예요, 데뷔, 데뷔 데뷔, 와 진짜 좋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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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가는데, 우리끼리 보자, 우리끼리 뭐냐, 오케이, 그만, 그만 얘기합시다, 그만, 얘기해, 그만 이제 스타, 할 수, 할 수, 할 수 오케이, 이제 그럼 모니터링 확인하러 가봅시다 오케이, 됐다 소리를 꺼주세요 우리 둘이 공연하러 우리 둘이 공연하러 네, 모니터링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반응이 진짜 좋았을 때 다들 뭔가 진짜 좋은 것 같다고 노래랑 이제 춤이랑 비슷하게 딱 공개됐는데 근데 하이라이트 메들릴 때 노래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공개됐잖아 그래서 그때도 뭔가 노래 좋다고 그런 식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꽤 열심히 오래 좀 냈잖아 그렇죠 사실 근데 안무가 좀 일부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되게 팬분들이 막 엄청 와 진짜 힘들어 보인다 약간 빡세 안무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정도의 강도로 이제 쭉 가자 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근데 너무 기대하지만 너무 많이 기대하면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 딱 이 정도로 이제 딱 뭔가 어? 이러다 갔다 하면 더 좋은 저는 자신 있어요 그런 느낌은 자신 있죠 이번에는 진짜 물론 두 번째지만 두 번째지만 네, 자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거야 네 갑작스럽게 점점이 네, 점점이 근데 확실히 저번에도 나는 저번에 너무 치료 많이 써가지고 그 특히 알 때는 그냥 제이의 생일이어서 굉장히 다들 그대로 왔네요 동생이 반응이 진짜 좋던데 동생이 웃기다 그거 누가 지웠나 어떤 매생이 같은 놈이야 뭐 매생이야? 내가 뭐 매생이야 매생이 매생이 매생이가 약간 식물 그 저번에 봤던 미연아의 팬티 그 안에 있는 봐봐, 입기 머리카락 머리카락 근데 이게 그 비하인드 씬에 한 번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아니다 우리 촬영했을 때 에피소드? 에피소드예요 그거는 근데 좀 위험한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 전에 나간 거든요 나간 거든요 거기 전에 얘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장면 거는 장면은 얘기하지 않잖아 그 장면에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나중에 뮤비 리액션이 나갈 때 그때 한 번은 전화 투비커티니언 투비커티니언 저희도 저희 뮤비를 못 봤기 때문에 피터링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어디 얘기해야 되고 뭐 뭐 얘기하고 안 하고 어쨌든 네 티저2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렇죠 티저3까지 나오면 재밌겠다 티저3 있으려나 티저3 있는 아이돌 선배님들도 있잖아 있겠죠 왜냐면 포까지 포까지도 봤어 진짜요? 맞아 포까지 있는 것도 봤어 그리고 요즘 희승이 형이 꾸꾸라고 불렀던 뚜뚜에 네이버 포스트 사진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모고모라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 뭐지? 거울샷 이거 그거 그거 놓고 있습니다 그거? 뚜뚜이 아닌구나 그거 그거 제가 찍고 있었는데 이제 뚜뚜분께서 이렇게 옆에서 뚜뚜! 원래 찍어졌어요 저도 모르... 모르게 찍어졌습니다 저는 꾸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꾸꾸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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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꾸패키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꾸꾸 그럼 저는 꾸꾸라고 부르기 갑자기 그 말이네 댓글을 읽어볼까요? 댓글이... 잘 안 보인다 앞에 계신 선두주자분들 읽었어요 이번 앨범의 포인트는 뭐야? 앨범의 포인트 너무 많아 너무 많아 26일 날 확인되셨어요 노래 정말 많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기사 같은 걸로 공개가 된 걸로 알겠는데 근데 기사를 정확히 못 봐서 이게 뭔가 진짜 스포어 할까 봐 무섭다 그래서 노래 랩이 있냐라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노래 랩이 있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이틀 뒤에 그것도 이틀 뒤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코멘트 아니 어제 저희 위버스 매니처 파티잖아요 맞아요 아 맞다 어제 제가 위버스로 처음 해봤는데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 해봤지 첫 번째 제외하고 두 번째 내가 뭐 정호한테 썬라스트를 써놔 썬라스트 썬라스트 아니라 안경용 안경용 의상의 포인트인 줄 알아요 썬라스트라고 눈 작아지잖아요 엄청 작아지잖아요 엄청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거 줌 땡기였어 보여주세요 저 좀... 기억이 좀 있네 눈 안 보이지 않아 하나도 안 보여 저 눈도 안 좋아져 저도 안 좋아져 눈들 안 좋아져 진짜 어느럽다 나 진짜 좋지 나 봐봐 왜 내가 어디 없지? 귀여운데 내가 어디 없지? 그거 잘 어울리는데 이거 뭐야? 천만 Congratulations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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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백만 백만 천만 여덟 개니까 천만 백만 천만일 것 같아 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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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만 오늘의 TMI Today's TMI 오늘의 TMI는 그러면 저희 맨날 요즘 올리잖아요 그럼 누가 리버스로 오늘 올립시 맞아 오케이 그래 오늘의 TMI는 누구들 제일 좋아 저희들 따라 빈 공간이 많이 생기네요 네 근데 원래 이런 그런 것도 이상 맞아요 약간 근데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면 약간 치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이게 저번에 그 라면증 오빠 했을 때도 빈 공간이 있는데도 편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린 그 관계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있어요 그러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백의 미 여백의 미 여백의 미 이렇게 꽉꽉 이렇게 힘겨 있으면 불편하네 그렇지 빈 공간이 이렇게 많으면 약간 여유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랜만에 약간 아침에 원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했는데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래갖고 오늘 주말인데 나 왜 안 가나있네 나 왜 안 가나있네 저희들 학교 안 가는 날 참 좋아하지 왜 안 가나있네 선생님이 보지고 슬퍼하시겠다 기억이 있었어요 왜 안 가나있네 왜 안 가나있네 진짜 그렇네 도요일은 무슨 날이다? 빈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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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동안 기다렸어 5주 동안 기다렸어 저도 지난주에 결방했어 지난주에 딱 끝날 때 진짜 장난 아니게 끝났거든요 2주가 힘들었어요 저거 맞아요 이거 뭐야 진짜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진짜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네 이거 찐텐이다 저거 강아지 같아 빈센쇼 근데 이제 또 우리는 빈센쇼를 기다리는데 물론 뮤비도 기다리게 근데 이제 엔진분들은 어제 그거 보시고 30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다고 티저만 계속 돌려보셨다는 그런 게시물을 봤는데 30초짜리 영상만 30초짜리 30초짜리 진짜 얼마나 돌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도 한 몇 번 봤어 지금 좀 잘 나와가지고 진짜 잘 나온 거 같은데 사실 티저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뮤비에 조금 일부여서 얼마나 좋을지 기대할게요 아직 저희도 뮤비를 못 봤어요 맞아요 기대할게요 안 보는 게 나을 거 같아 왜냐면은 보면은 다 이제 스포할 거 같아 되게 좋네요 특히 우리 멤버들은 좀 저번에 한 번 스포 하잖아 저번에 막 막 키머스 키머스 맞아요 그거 다 얘기해야 될 거야 그거 지금 이번에는 없어서 다행이다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깜짝아 스포한 줄 알았네 나도 신중한 거 잠깐만 진짜 정질이 지금 왜 왜 뭐 불안해지게 나갔어 나갔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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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약간 뮤비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잖아요 파티하는 장면도 있고 진짜 재밌었어 어땠나요 여러분 진짜 그때 우리가 막 신나는 노래를 틀어가지고 맞아 막 우리가 플레이리스트 가져가서 맞아 막 신나게 그거 이런 게 댄스야 진짜 재밌게 했으면 좋겠지 제이크 형 지금 대표님 같대요 왜 모자처럼 대표님 대표님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대표님 미팅하는 사람 항상 감사하고 갑자기 제이 형은 마피아 보스 같대요 오늘 그건 제이 형은 마피아 콩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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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네 콩샐러드입니다 대표님과 그래서 맨날 콘치즈 먹나요 콩샐러드 콩샐러드 집에 있는데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 먹었죠? 네 맞아요 아직 배가 안 찼어요 네 우리 아직 배고파 저 요즘에 진짜 약간 너무 약간 폭주긴 해 폭주 정도는 아니고 좀 많이 배고파요 저도 요즘에 약간 소문이 따라서 단백질만 먹어요 단백질만 먹어요 단백질만 안 절이요 어디요 이제 몇 가지가 하나 다 대변해줄 사람이 2억 됐어요 몇 가지 괴물의 질 저도 괴물의 질 근데 그냥 왜 닭가슴살이 너무 많아서 빨리 먹어야 돼 거의 그냥 휴먼 프로틴 거의 그냥 몸이 70%에 단백질도 이러지 아니 단백질이 좋아요 단백질이 이제 지방도 없고 근데 먹는 거는 다 똑같은데 먹고 나면 다 똥이 되죠 음식은 치기 정도 그런가?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차라리 몸에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좋은 게 들어가는 약간 이런 거 배에 부르는 건 똑같은 거 오직 그 얘기 알아서 나는 미치겠네 응? 응? 댓글이 안 보여요 아니 아직도 옥수수 나와 옥수수 그만 보내세요 옥수수 파티 형이 제일 그 정도로 옥수수 사요? 샤아트 마카 오버 옥수수 파티 아니 근데 어제 어제 쇼핑하고 왔는데 또 그새 또 콘 뭐야 캔 콘? 뭐라 하지? 스위트 콘 네 옥수수 통조림을 또 그대서 온 거야 이렇게 저녁에 저녁에 아직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옥수수는 사랑이야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 멤버야 옥수수야 멤버야 옥수수야 멤버야 옥수수야 어,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는 뭐야? 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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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베스트 보이 왜? 선우 베스트 보이 땡큐 옥수수 옥수수 계속 올라온다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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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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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침 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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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말이 없나 보는데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할 말이 생겼어 오케이, 뭐 갑자기? 저희가 이제 이번 활동 때 오프라인 팬 사인회를 할 거잖아요 팬 사인회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너무 기대되는 거 같아요 처음으로 하는 거 좀 긴장도 많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된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어떨지 뭔가 기대도 되는데 네, 좀 긴장돼요 저희 처음이라 긴장해도 너그럽게 받으실 거 같아요 맞아요 그거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누가 어떻게... 추첨도 안 나왔어요 추첨은 아직... 오프라인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 앨범을 받아야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 같아요 몰라요, 모르겠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그날 오신 엔진분들은 파이팅 텐션 떨어지지 않게 버젝 하더라도 버젝은 어저깐 막 앞에서 막 막 이러고 그랬어서 진짜 앞사람 부근까 첫 번째 오프라인 때 가장 앞에... 1번 순서 제가 봤을 때 이증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첫 번째요? 나의 순서로 하지 않을까요? 약간 근데 랜덤이었어 랜덤이었어 정원이가 첫 번째 순서 저번에 처음은 제가 했어요 왜요? 진짜 완전히 영통행사 뭐, 호텔 같은 데서 하잖아요 오히려 니키일 수도 있어 왜? 거꾸로 형, 내이가 나이가 제일 많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무관했지 무관했지 기대하는 거 같다 강아지였다 강아지였다 너무 많지 않아 강아지 많지 않아 맞다, 저 강아지 유행했어요 맞다 너무 많았어 이제 드디어 4명이 다 했어, 강아지 유행 근데 진짜 니키 강아지를 진짜 낳았어요 베이스컬 맞아요, 맞아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솜사탕 같던데 말치즈 네, 말치즈 기쁨이 아니,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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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은 영어가 있었고 마음이 형들은 영어가 있었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고생 이런 영어가 있었다 영어가 부럽다 이제 몇 명 강아지 있지? 정원이 알려던 거 4명이나 있어요 삶에 3명 빼고 흰색, 흰색이던데 정원이 형 우리 강아지가 있으면 진짜 행복해져 근데 숙소에 있는 그래서 나 근데 사진 봤는데 정원이 형, 제 거도 네 숟가락 비교가 귀엽긴 한데 좀 눈? 눈곱을 시켜줘야 되겠더라 말치즈였다 눈물이 나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도 강아지가 진짜 짠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강아지가 그 뭐지? 사는 경우도 있고 입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유기견이었대 입양 입양을 했습니다 4개월 분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 입양을 했습니다 네, 반려동물 저희 집 반려동물이 제일 예쁘네요 아니지 내일라 내일라 솔직히 경쟁자가 하면 더 늘었어 그렇네 엔 아이폰의 최고 강아지는 일단 내일라지 최고 강아지는 강아리라 내일라지 제이크지 얼마나 이제 제이크지 저희 숙소에 있는 강아지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제이크가 키울 필요가 없어서 강아지 아니에요 멋있는 강아지 훌륭하지 굉장히 경찰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닮았다 이렇게 닮았다 진짜 닮았어요, 비스코랑 맞아 똑같은 연종이라는 건가? 말티즈야, 비스코? 비스코 말티즈야 이게 좀 더 색깔이 진한데 이거 아닌데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뭐야 좀 눈물이 좀 많이 났네 눈물이 좀 많이 났네 유기견이었어가지고 약간 귀엽다 약간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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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요 상사진이거든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 그 플레일리스가 아니고 그 뭐지 폴더에 뭐 니키의 뭐 근육 성장 과정이 뭐야 진짜? 그런 게 왜 있냐 진짜? 진짜 맞아요,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나 가지 마세요 나 가지 마세요, 나 가지 마세요, 나 가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가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더 흘리기가 많지 여기니까 근데 진짜 근육이 대박이에요 어깨 많이 나고 하셨어요 미치겠네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런 건 뭐 좋은 거니까 맞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거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귀여워 과정을 자기색, 약간 자기 관리 자기색, 자기 관리 모니터링 하는 건 좋은 거야 맞아요 내가 너 자기 몸으로 좀 관리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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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열심히 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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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솔직히 1년치 놀릴 거잖아 놀릴 거잖아 생일만 맞은 거 아니에요, 말로 맞았네 그때는 재밌었죠? 그때는 재밌었죠? 네 내년을 기억해 그런 특별한 생일이 어디 있나요? 맞아요 살다 살다 그런 생일이 본 적도 처음이고 해보기 처음이고 들어본 적도 없어 멤버들의 사랑을 덧차지했잖아 우리의 그런 명동 명동패사 당첨됐어요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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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일 눈이 안 좋아졌나? 근데 나도 진짜 안 보여 여기서 검정색도 그냥 되니까 보이네 나 지금 패드 화면 나 지금 패드 화면서도 잘 안 보여 안경 약간 쌓여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러게 이틀이나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내일 모레면 진짜 내일 모레면 진짜 컴백이 대박이다 시간이 참 좀 빠르네 진짜 빨리 가구나 이제 앤커넥트 했을 때 엊그제 같은데 그거 언제 2월 7일이었나? 6월 7일이었죠? 6월 7일 어 그럼 오늘이 몇 일이지? 오늘 24일 24일 영혼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24일 2개월 지난 건가? 2개월 더 지났네 그때 3월 그때 우리 딱 4월 말에 컴백한다고 공개됐을 때 엔진분들의 반응이 생각이 나 그렇다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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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거 생각난다 그 뭐지?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그 반응 엔진 맞아 맞아 계속 떴어 내가 엉드렸어 떴 떴 떴 떴 그거 더 봤어 그거 더 봤어 진짜 웃겼어 제가 봤어 이 시간에 했지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그거 딱 편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1집 땐 그게 없었나? 며칠 날 뭐가 나오고 네 그 달력이 없었어 사인 라인이죠 지금 있으니까 이제 더 관심을 하고 주무실 수 있잖아요 왜 졌어? 오랫때다 여기 자는 거 없었다 없었지 맨날 12시마다 뭔가 이번에는 되게 많은 게 네 뭐야 나갔어 저번에 그 티저 막 개인 티저 영상 맞아 맞아 많이 나왔죠 개인 티저도 진짜 잘 나왔어 옥수수 아직도 올라오는데요? 이거 뭐예요? 옥수수 아니야? 이거 아니죠 옥수수 아니야? 당근인데? 그럼 갑자기 당근인 것 같은데 캐럿은 뭐지? 댓글 캐럿 그건데 세븐틴 선배님 핸덤 그 캐럿 다이아몬드 캐럿 다이아몬드 캐럿 그래요? K 한국 표기론 똑같지 않아요? 네 그렇지 성화 씨 댓글 좀 읽어보세요 네 질문 오늘 스테이크 먹었어요 스테이크 먹었어요 진짜 먹었는데 오늘 불고기 먹었어요 근데 겸균 때 그거 하잖아 나 지금 먹으면 스테이크가 맞죠 오늘 저는 야식으로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네? 희망사 진짜 배고프긴 해요 지금 매니저님 진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들어오면 안 돼요 갑자기 화면 네? 샤랑트 데이지 샤랑트 이름 많았었지만 꽝 그러면 먹고 싶은 디저트? 먹고 싶은 디저트 봤네 봤지?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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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그거 디저트 먹었던 거야 프로틴 프로틴 바 좋다 프로틴 바 프로틴 셰이크 이렇게 그거 아직 먹냐 생각하다 너희 개명이 바로 먹어줘 바로 먹어주는 거야 나도 맛있게 진짜 너어맛아 어떻게 이렇게 맛없을지 진짜 그거 두 팩이나 시켰는데 진짜 먹어봤는데 쌀뜨물 쌀뜨물 먹는 것 같아 진짜 하필 또 맛없는 눈 맛이에요 눈 맛 쌀떡물에다 배기소 사서 아니 요즘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하필 그런 거 시켜서 그럼 8kg 사지 않았어 8kg? 큰 거 2개잖아 키로, 큰 거 2개야 3kg 2개예요 3kg 2개인데 거의 그거 등에 와서 근육 트레이닝 해도 될 정도면 2개잖아요 그냥 그 용도였던 거죠 사실 그거 한 며칠 먹고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모래식이 해야 되지 방치, 방치 모래주머니 있어요, 모래주머니 맛있는 거는 한 개 시킬게요,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초코맛으로 시켜요 초코맛으로? 저 맛있는 거 넣고요 뭐 있어? 아니요, 예전엔 먹었던 거 맞아, 그거 연습센터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그거 별론데 아니 근데 이게 초코맛, 초코맛 바닐라받도 있잖아 맞아 맨날 초코맛도 요거트가 진짜 제일 맛있어 그럼 바닐라 그리고 요거트 요거트가 바닐라 맞아, 요거트 고기도 좀 더 맞아 그리고 끝난에만 먹잖아 맞아 아니면 그냥 약간 좀 고급진 단백질 쉐이크 그거 있잖아 허땡 응? 허땡? 허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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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 예스 예스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알아요 그 쿤엔크 맛 맛있다 운동할 때 옛날에 먹었을 때 슬? 그 블랭크가 슬이에요? 허슬라이프예요? 아니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말해버렸네 이거요? 아니 아니 뭐 그게? 허슬라이프 허슬라이프 나도 허슬라이프 뭐 열심히 산 거 아니야? 네 허슬라이프 우리는 항상 허슬라이프 쩔어에 나오는 가사 우리 허슬라 하자 허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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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머슬도 키우자 허슬라 허슬라면 머슬도 이제 키워줄게 자연스러워 펜슬 네 그냥 오늘 에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쿠찜닷카모 그거 인도네시아 팬 사인회인데 진짜 많아요 아쿠찜닷카모 아쿠찜닷카모 사랑합니다 하는 인도네시아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가 스페인시 아니야 티아모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스페인시 아닙니까? 네 박사양감 박사양감 티아모 티아모 필리핀 티아모 필리핀 티아모 필리핀 이거 아닌가요? 저는 한국어 말고 잘 몰라요 일본어 다 잘 일본어는 오르나이터 닛본 크로스로 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다음 주 월요일날 닛본이랑 같이 나오네요 컴백 다음 주 닛본은 누구입니다? 그날은 누구입니다? 그날은 그날은 그저께는 사실 누구랑 이겼습니다 댓글 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거 한번 가져와주시면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같이 읽읍시다 그럼 또 했는데 태양은 필리핀 아니에요? 스페인시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시 맞대 스페인시 스페인시 이탈리아어가 스페인시야? 응 그럼 비슷한 언젠시 아닌가요? 아니 비슷한 그런 증거 아니야 왜 전혀 다른 거야 이건 이 질문은 아직도 나오는데 정원 5살 좌선병성화? 정원 5세 중원 5세 정원 5세 정원의 다섯 번째 후손 5세 정원 5세 정원 5세 정원 5세 엘리자베스 3세 이름 정원 5세 루 정원 루 정원 엘리자베스 3세 엘리자베스 3세 정원아 강아지 이름이 뭐니?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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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영화 있지 않았어요? 응?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옛날에 영화 있었어 강아지 영화 진짜요? 거기서 보태고 보태건가? 대한민국 나오셨는데 진짜? 처음에 마음이 2 마음이 2 그 영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진짜 감동적이어서 울었는데 울었어요? 나 한국형을 잘 몰라 축하해 울었는데 왜 축하해? 근데 이게 누나가 이거 말해도 되나? 누나가 아 이거 한번 누나가 누나를 위해서 프라이버티를 누나가 저 이거 아는데 제가 얘기해줄까요? 괜찮아 누나 누나님 누나가 댓글 하는 거 아니야? 야 양경원 누나님 네 어떻게 생각했던 song Border Carnival Border Carnival 다 좋죠 대기교적인 영웅이 진짜 이거 다 좋아요 let's just talk 좀 조금만? 조금... 한국으로 얘기해요 Got a band English band Yeah, English band What's your favorite song? My favorite song of Border Carnival is My favorite song Naftor? It's a good song 아, yeah 내 favorite song I know, I know I know Yeah, I know 내 favorite song의 Bevo B-ball, B-ball. invers어. B-ball. B-ball. I like B-ball, I'm out too. I like B-ball. I love B-ball. NvidiaA. 제가 팬들의... 내 노래는 보라칼부. 보라칼부, yes. Drunk days. Drunk days.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제 좋아하는 노래는 한이버 신고할 뻔했다 갑자기 신고? 난 네 모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 너 NMF 모자 아니야? 역시 역시 알아보실 역시 좋은 거는 이제 멀리 봐도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얽혀져 쌍을 이루는 양자 오랜만인데 이제 커리어를 봐 커리어가 어렵네요 춤이요? 네 이제 시크릿 시크릿이요 시크릿이요? 네 이게 시크릿 시크릿이요 근데 이제 티저를 보셨을 테니까 예 그냥 있는 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예 상상은 되니까 예 상상은 되니까 맞아요 그때 옆에서 이게 아 그게 이거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진짜 재밌는데 그때 성훈이 형이랑 저랑 희승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제이 형이랑 이제 거기 연수원에서 한 방에 있었어요 먼저 갔잖아 먼저 갔잖아 맞아요 먼저 6명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훈이 형이랑 저랑 몰랐던 성훈이 형이랑 이건 원래 다음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제가 이것만 계속 했는데 진짜 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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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대박인데 진짜 프리스타일이 진짜 프리스타일이 드랍 왜 그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랑 재미로 너 진짜 그거 안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왔지 저기서 찍은 거 거의 대학원이 됐구나 그걸로 연습했잖아 연습했잖아 그걸로 막 뉴 땡 많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상상 한 것보다 우리 되게 너무 많은데 제 무형 무형한 짓이었어요 이제 이걸 보고 계신 일본 팬분들의 일본에 계신 팬분들의 가장 최근에 배운 일본어 일본어 갑자기 나 가장 처음 배운 일본어 알아 사치마이브? 야다 니키야 아니다 진짜 나는 그거 카사 카사 오이씨도 나는 그거 멘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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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엔진노타민 아니 엔진노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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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타나 시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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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사추리 아니야?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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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와이쿠 때는 불쌍한 카와이소 카와이소 그리고 오카시는 오카시 과자 오카시는 불쌍한 오카시 오카시는 이상 이상한 오카시 우시가 말이지 우시 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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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는 소 우만 말 미세대 안세 갑자기 왜 흥분한 건 아니야 다들 미세대 안세 미세대 안세 보여주겠어 보여주겠어 미세대 안세 뭔가 오케이 이제 다음 언어로도 J형 J형한 언어 다음 언어? The next language The next language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 The next language The next language A, N, N, X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 마지노 니키드 온라이프리폰 크로스 E, N, N, N 맞아? 딱 꼬마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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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너무 귀여워 희생이 신발끈 풀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항상 풀고 다녔어요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 내용으로 제가 일부로 풀고 다녔 솔직히 커머스 너무 약간 쫓으면 벗김들잖아요 맞아요 맨날 조던 분도 그렇게 신고 다녔 거의 브리딩 힙합 근데 형 샀어요? 이거요? 느끼 거예요 느끼 거예요 신발 안무 연습 때문에 빌렸습니다 손가락, 심장 달래요 여러분들 손가락, 심장 손가락, 심장 손가락, 심장 손하트 손하트 하고 끝낼까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갑자기 그거 갑자기 그거? 그거 그때 했던 거 프라이팬 거기서 했던 거는 이제 거기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직 안 나갔죠? 한번 해보자 남순 파이 스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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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라이팬 larger 나 할게요 깜짝이야!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오! 갑자기 왜 말도 안 돼! 제가 할게요! 제이 형 할게요! 니키 둘! 정원이서! 정원 형! 정원 형! 정원 형! 형이 너무 스카이니까 정원 형! 왜! 오케이 오케이! 시작! 정원 셋! 희승 넷! 체크 둘! 체크 둘! 야 야! 형! 니키 셋! 오케이! 오케이! 박태 달려줘! 우선 은혜! 오케이! 무슨 공백이니? 탈락! 탈락! 끝!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갑자기 왜 한 거야 근데? 그러면 캡처 타임 이걸로 하세요? 진짜 왜 한 거야? 이걸로 캡처 타임 갑시다! 3, 2, 1! 제가 제형 바꿔야 되고 전 약간 베리에이션 넣어서 엄지 척으로 하겠습니다 전 꼬아서 뭐야 손가락이 손가락이 그럼 저는 이걸로 하트를 만들 거예요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찰칵 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나도 이걸로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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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할래요 오케이 됐어 난 이거 할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이거 할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흘려가는 대로 그 방침은 못 봤구나? 뭐하는 대로? 티저가 나왔잖아요 본론이 티저였어 우리 얘기를 티저는 했어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앨범 활동의 티저는 벌써 두 번째 티저가 나왔고 이틀 뒤면 저희가 데뷔를 하셨는데 컴백입니다 컴백을 빌보드에서는 데뷔라고 하니까 그렇죠 빌보드는 항상 데뷔라고 저희의 목표는 빌보드니까 저희도 다시 컴백 겸 데뷔를 하니까 이제 엔지니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한 명씩 소감... 당겨주세요 갑자기 소감? 갑자기 소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엘피였습니다 안녕 이제 출발 Let's go Let's go 김서우는 김소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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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의 빨리 콘서우는 안녕 안녕 오케이, 성공이 됐어요 언제까지 안녕하십니까? 빨리 두고 가볼까? 안녕 빠빠이 안녕